콜르투쇼 투데이 베스트! 고홍경씨의 사연입니다. 원피스 지퍼 올리기라는 제목으로. 저는 뚱뚱해요. 축하드립니다. 시작부터 아주. 그리고 팔이 짧아요. 군대 갔으면 뚱팔이 될 뻔했네요. 그래서. 펭귄처럼 보일 수 있죠? 그래서 등에 손이 닿지 않아요. 와 미치겠다 진짜. 그런데 이분은 결혼을 하셨습니다. 다행이네요. 신혼 초의 일입니다. 그날 따라 결혼 예복으로 맞췄던 원피스를 뻗쳐 입고 외출을 했다 돌아왔는데 등에 손이 닿지 않아서 지퍼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. 결혼식 때 급 다이어트로 빠졌던 살이 원상복구되면서 예복 원피스는 온몸에 아주 꽉 끼어 있었죠. 할 수 없이 신랑을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했어요. 윗배가 조여서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. 그런데 신랑이 도착할 시간인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. 전화를 걸었어요. 자기야 어디야? 미안 나오다가 선배 누굴 좀 만나서 잠깐 얘기한다는 게 좀 길어졌네. 얼른 갈게. 그만의 순간 욱했어요. 원피스를 계속 입고 있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. 아 뭐야? 왜 너 짜증나? 왜 그래? 신경질을 내고 소파에 누워 그대로 한 시간만을 기다렸어요. 부랴부랴 집에 들어온 신랑은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저는 말없이 신랑 앞에 뒤돌아서서 말했어요. 내려줘. 그리고는 원피스 때문에 기다리느라 짜증난 거라고 말하니까 신랑은 화를 내기는 그냥 진지하게 말했어요. 벽에 못 박아줄게. 나 없을 땐 못에다 짚어 걸어서 내려봐. 정말 자상한데요. 그걸 맞추려고. 정확히 높이에다 맞춰줘야죠. 연습을 몇 번 해야 되겠죠? 약간 못 끝에를 약간 구부려야 되겠죠?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원피스 자크 구멍이 너무 작은데. 정말 아주 자상한 남편이네요. 큰 고리 하나 달아주면 되죠. 그리고 앞에 거울을 달아주고 옆에도 사방에다 거울을 달아주고. 그러지 말고 단추 옷을 사요. 살을 빼면 됩니다. 그 다음날 남편이 진짜로 옷을 박아줬어요. 혼자 있을 때도 자유자재로 원피스를 벗을 수 있었답니다. 여보 사랑해. 진짜 똑딱이 단추 같은 걸 바꾸면 좀 쉽지 않나요? 터질 수가 있잖아. 그런데 평소에 열릴 수가 있죠. 터질 수가 있지. 여기요. 딱 해놨다. 이렇게 하면 딱 흘릴 것 같은데. 안 되겠네요. 예예 안 됩니다. 차자자잔 차자잔 아 귀여우네요. 저는 8만원이요. 저는 7만원이요. 7이요. 7만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increriad PATYANA